안녕하세요! 오늘은 안녕하세요! 히스피라 치즈 닭다리 소비 파 피자마자 고춧가루 초콜릿 저LEY 다짐 양념장 안녕하세요, 시오이입니다. 오늘은 짜잔! 철판 김치볶음밥 먹방! 레츠고! 자, 치즈를 부어볼게요. 앗 뜨거! 앗 뜨거! 앗 뜨거, 뜨거, 뜨거 치즈 1심물 사과 오늘, 새우 오돌뼈 치즈가 굳으니깐 얘부터 먼저 다 먹을게요 벌써 묶기 시작했어 으아아아아아아악 이야 너무 맛있다 버터 맛 아, 치킨다 김 오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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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잘만들었어요 진짜 잘만들었어요 화 вал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너무 맛있어 음~~ 스멜 오징어 와, 눌렁지 와, 눌렁지 까추렁지 깨 까추렁지 꼬박 멍 멍 쾌 고춧가루 먹방이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. 오랜만에 김치볶음밥 먹었는데 진짜 잘 먹은 것 같아요.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